오늘은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5장 2, 3절, 10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가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민족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금식한 후에 왕앞에 나가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4장 16절, 에스더, 패스팅 3일, 3일간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왕앞에 나간다. And if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I perish,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5장 2, 3절에서 이제, When the king saw Esther standing in the court, 에스더가 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뭐래요, The king asked, Esther, Queen Esther, 화신, 어쩐 일이냐, 화신이 어떤 일이냐, 화신이 어떤 일이냐, 화신이 어떤 일이냐, 그냥, 페르시아 때는 왕을 만나려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금식기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앞에 나간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앞에 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간 거예요. And if I perish, 죽으면 I perish, 페르시를 멸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한다면 멸망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기도를 하고 봤더니, 이제 왕의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5장 2, 3절에서, When he saw 에스더, 왕이 에스더, standing in the court, 뚫에 터있는 거를 보고는, he asked, What's your request? 내 소원이 뭐냐, 에스더야. Even up to half the kingdom, 나라의 절망이라도, it will be given you. 그러니까 tell me what your request is, 내 소원이 뭔지를 낸다, 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하만, plans to kill all the Jews,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그래서, 킹이 뭐라고 하냐, 왕이. 하만을 교수대에 달려 죽여라. 이 교수대는 어떤 교수대냐, 그 사람들이, 그래서, so they hanged, 하만 on the yellow, 교수대에 매달았다. 이 교수대는, 하만 prepared, had prepared for mold again. 모르또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교수대에 자기가 교수대에 매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스, 테스팅, 금식과 prayer, was answered, 일단 받았습니다. because, 10편 145, 18, 19절, The Lord is near to all who call on Him, to all to those who call on Him, heard Him, heard Him, 공관자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The Lord saved Him out of His troubles. 그의 모든 환단에서 그걸 건지셨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the word of the Lord, was carried out by, by Esther. And Esther, through his, through her fasting, saved, his people, the Jews. And I hope you will always call on the Lord, and tell your problem. Then He will save you, deliver you out of all your troubles. Thank you.